예산 태신목장 아그로랜드 예산 태신목장 아그로랜드입니다. 수레국화꽃이 펴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예산 태신목장 아그로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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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를 지나서 조금 가다보면 매표소가 나옵니다. 성인 만원, 청소년 7천원입니다. 아이들용 체험 프로그램도 여러개 있습니다. 많이 피긴 했지만 며칠 지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의 국화는 유럽 동부와 남부가 원산지이고 꽃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피고 독일의 국화이며 꽃말은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우아, 정하네. 열한시에 출발하는 트레이터 열차 파동입니다. 유료이고 왼쪽에 앉는게 볼거리가 많습니다. 야, 여기를 와야되는거네. 놀이터에 내려서 꽃밭으로 걸어가 봅니다. 꽤 멀게 느껴졌지만 입구에서 멀지 않습니다. 은혜명은 남 här, morgan, elbio, or msgmgm 차량이 떨어져서 전자와 같이 sort of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춧가루 꽃만 보러 오기에는 볼거리가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madre와 또는 시어골 보이고, 아기 대신으로 공포하는 곳은 대만으로 산책을 낼 것 같습니다. 원숭아를 흘리니라는kind의 각각은 정말 아름다움이죠. 여기에는 옹 utilizz품을 다 잘 못하고 있어요 무슨 상품들은 옹기고 있었는데 옹기고 있었는데 빵이나 음료가격은 비싼 편은 아닙니다.